This enables to compare the result 이렇게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붙이면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로 해석하라 그랬죠?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것은 그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. 자 결과를 데이터에 자 요거는 이렇게 꾸며 들어 명사되니까 형용사조 용법이 되겠죠 그들이 얻는다. 비슷한 실험으로부터 그들이 얻은 데이터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.